오늘은 단발하러 가는데 단발하러 가는데 단발하러 가는데 단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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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르타르 따라란 그냥 호수 엄마랑 산책했다가 지금 차타고 등갈비 픽업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10시 32분 다이어트 이게 맞는 걸까요? 그냥 오빠도 아직 저녁 안 먹었다 그래서 오빠랑 같이 등갈비 뜯고 우리 엄마 다이어트 중이라 엄마는 조금 먹을 거예요 전 많이 먹을 거예요 안녕 등갈비 포장한 다음에 집 가서 풀어서 먹을 때 찍을게요 빠잉 탑고기 성공 탑고기 성공 탑고기 성공 탑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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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탑고기 탑고기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난 등갈비도 왜 순대를 먼저 먹고 있는 거야. 그러게. 진짜 오래간만에 먹었다. 매운 거. 배고파서가 너무 맛있어. 그건 맛있어. 맛있어? 맛있어. 한글자막 by 한효주